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스가 일본 총리가 방미 마지막 날 화이자 대표와 직접 통화해 백신 추가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6세 이상 국민 전체가 접종할 수 있는 백신 물량을 사실상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스가 일본 총리의 방미 마지막 날 첫 일정은 앨버트 블라 화이자 CEO와의 전화통화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스가 총리가 통화해서 화이자 측에 일본에 대한 백신 추가 공급을 요청했다고 밝혔고 블라 CEO도 통화 직후 SNS에 스가 총리와 추가 공급 논의를 진행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백신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고노 행정개혁상은 한 TV방송에서 이번 통화로 일본과 화이자가 백신 추가 공급에 실질적으로 합의했다며 9월 말까지 16세 이상 모든 접종 대상자에게 백신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일본은 화이자로부터 올해 안에 7,200만 명분의 백신을 공급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일본 내 16세 이상 인구가 1억 1천만 명임을 감안하면 추가 확보 물량은 약 4천만 명분 정도로 보입니다. 일본은 의료 종사자에 이어 지난주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자 3,600만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승인된 백신이 화이자 한 종류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정상과 직접 얘기하겠다던 화이자 대표에게 스가 총리가 한 수 접어준 모양새지만 4차 유행이 확연한 일본 내 상황을 고려하면 이만한 박미성과도 없다는 평가입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SBS 유성재입니다.